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희는 한동민석촌 영예날입니다. 오늘 아침 쉬운 날에도 저희 민석촌을 찾아드려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지금부터 보여드릴 공연은 풍돌한 발학교 빛나리 공연입니다. 빛나리는 여러분들의 가정에 안녕과 평화를 기원하는 노래로 지금부터 여러분들의 박수 소리와 함성소리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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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기난 봄 영롱씨와 영롱 골아들고 이시하자 없는 것이 하옹마탈 기호는 나오 공항 생룡끄하오 왕룡끄 배고일지 오직 노랑끄스룩 소장 부영무 하각산에 각보밭을 마련할 때 왕신지 청룡이도 종료발리대 코로나 종룡화가 단대고 각종룡화가 산에 비쳐 통룡함 소금하고 황당수 불혈산이 여차도 비롯도 옵니다 원하는 불혈산대 차비의사와 세대 감성은 다 부주로다 해동인은 대한민국 함께 갓가족해 몽룡살없을 써냐고 농룡살없을 구하자 정룡살없을 구하자 정룡살없을 구하자 언제수야 해외해 해줄구려 저 하늘의 열 사랑당하십소자 나 종일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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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